시장까지는 뭐 신고 갔어요 그럼? 아 진짜 저거 신고 왔어요? 다 신발까지 사줘야 돼 대단하십니다 상인분들이 또 오시고 아니 원래 신발 안 신고 있어요? 네 지금 신발 아니 다 젖었어요 신발이 네 신발 사러 왔어요 아빠 창피하다 나은아 아빠 아빠 창피하지? 어 나은아 형 신발 있다 찾았어요? 따뜻한 거 저거 털 있는 거 저런 거 신으세요? 저도 집에 저거 있거든요 나은이가 골라줘 아빠 거 신발 골라줘 반짝반짝 아빠 반짝반짝 싫어해 반짝반짝 시선을 한 몸에 미적 감각이 또 있어요 나은이가 신어봐 아빠 반짝반짝 싫어해 신어봐 이거 사장님 이거 사이즈 있어요? 여자 사이즈예요? 아 여자 사이즈 천만다행이네 남자 꼴일 리가 없죠 펜츄 펜츄 있어요 펜츄 펜츄 어 저 명품 스타일 아닌가요? 아빠 거 아빠 거는 없어요 다른 것도 보여줘 나와라 그럼 이거 어때? 저거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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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희 할아버지가 저런 거 신으셨었어요 이거 사장님 이건 사이즈 있나요? 네 넥스 사이즈예요 이거 큰 사이즈예요? 네 남자 신을 수 있어요? 네 아 빨리 신어 신어봐 이거 할 수 있잖아 아빠 신어만 볼게 아 예쁜데요? 진짜 예쁜데요 딱인데요 괜찮아? 작은데 또 다른 거 골라줘 아빠 다른 거 어떤 거 그냥 네가 신어 그냥 신어봐 그냥 신어봐 토 달지 말라고 토 토 아나 아빠 이거 신을게 이야 좋습니다 건우도 신발 하나 살까? 응 애기들 신발은 뭐가 있어요? 희귀 신발요? 희귀 신발 어? 호르몬하네 호누 이거 신어볼까? 신어볼게요 호누 이제 한번 걸어봐 어? 소리난다 어? 어? 소리난다 호누야 신기해? 소리 나지? 발 안 아파? 잘 맞아? 좋아하네요 좋아하네 자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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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